오늘도 환상마트 라이가 준비가 되어있네요 일단 상작 강의랑 아니 이것은 설마 하트? 귀여워 아주 오늘 상자 받은 것도 있잖아 이거 또 까도 돼요? 잠깐만요 바로 상자 까보겠습니다 오! 치네 이제 오늘부터 친할게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고 환상마을을 20틀을 부탁을 해주셨는데 어? 나 잘못 본 건가? 우와 이거 10개 모은 사람 없다던데 진짜 제발 저 차라리 실패를 아무것도 안 뜨면 취소야 아무것도 안 뜨면 취소할 수도 있어 아 진짜 성공 소리를 듣고 내가 나중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? 아 제발 제발 야 못떴어 제발 여러분 제발 못떴어요 제발 야 님들아 나 고개를 못뜨리겠노 야 못떤니? 나 진짜 고개를 못뜨리겠노 와두니? 야 그리고 악셀 강화를 부탁을 해주셨어요 악셀 강화를 부탁을 해주셨는데 51개와 87개거든요 네 81개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아 누구는 과일이 없는거 아니죠? 옥수의 정 손은데? 발판 사서? 역초년 총이든 너? 절반이지? 아 총이 안고 있어 아 총이 안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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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을 던져볼거야 광을 던져볼건데 광을 던져볼거야 진짜 반반이네 광을 던져볼거야 야 검은사막에 주작 같은 게 없네 기계 맥힌다 아주 그냥 검은사막은 주작이 없어요 진짜 55에 쌍거부터 발타라 고 띵 그치 그 다음에 50에 54에 발타라 띵 54에 고초승 띵 고초승 4개 터지면 아니다 총기 넣자 총기가 더 비싸 이게 42%라 어쩔 수가 없어 침 나와 침 나와 9개 중에 2개 붙었어요 9개 중에 2개 붙으면 확률이 몇인가요 20%라고?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9개 중에 3개 붙으면 확률이 몇인가요? 30% 아니 30%가 초승이 아니라 발타라 아 스택 개높긴 한데 다 넣어 초승 초승 발타라 2개 떴으면 잘했다 그리고 유를 던질건데 유를 몇 스택에 던지지? 발타라 3개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발타라 3개 먼저 던질게요 저기 라크리모님 근데 혹시 얘는 3개 팔면 30억이긴 해 근데 유가 53억이야 근데 지금 창고에 10억이 있어 그래서 10억만 더 모으면 정가가 가능하긴 해 혹시 어떻게 생각해? 정가는 생각 없어? 그냥 다 던져줘? 후회 안해? 아 정가는 모르겠고 진가는 압니다 가자 다이스 정말 다행이다 와 이게 진가네요 102가 있는데 잠깐만 102가 105 스택에 발타라 가겠습니다 뜰만하다 이거 뜰만해 타이밍 나쁘지 않아 까비 던져보자 얘 뜨면 어차피 53억이니까 No 발타라 먼저 까비 아 제발 아 느낌 나쁘지 않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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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나씩은 가져가셨다. 오늘 하나씩은 가져가셨다 진짜. 툭기가 두 개 떴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발타라 하나, 초생 하나, 툭기 하나. 에다가 플러스 아두까지. 님들아 님들아 이거 보임? 눈 오고래. 구멍 coup coup coup. 눈 오고래. 눈 오고래. 눈 오고래. 감사합니다.